보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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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찢어버린다 이렇게 말 취소해라 그냥 이름이나 바꾸고 싶다 아빠가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대박사건 아빠 얼굴 기억나? 못생겼어 왜 찾는거야? 꼭 뭘 해야 돼요? 그냥 찾고 싶으니까 찾고 그런거지 엄마한테 아빠 물어보면 안되냐? 엄마가 나중에 더 큰일 알려줄게 만약에 찾는데 본 척하고 피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이입니다 야 똑바로 좀 해봐